제가 챕터를 쓰면서 떠올렸던 장면이 얼마 전에 민주당이 전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시도하다가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로 좌절되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결국 집권여당이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관료들의 반대에 의해서 좌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흔히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여당과 야당 사이의 관계 이런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런 것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집권 이후에 관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다룬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가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잘 이야기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챕터를 써보고 싶었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대통령이 관료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한은 결국은 인사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료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조직의 수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그게 가장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혹은 유일한 권한일 텐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료들이 대통령이나 혹은 집권당이 추진하는 어젠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통치 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관료조직의 수장으로서 임명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면 흔히 코드 인사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설사 그런 비판이 나오더라도 대통령이 좀 과감하게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지향첩을 공유하는 사람을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그러한 강료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권을 위임을 해주는 것이 관료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제가 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할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코드 인사를 겁내지 마라 라는 이야기는 일반적인 행정부처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나라에는 조금 특수한 기관들이 있죠.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특수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권력기관에 대한 접근은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조금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을 텐데 그렇다면 혹시 비판을 받더라도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더라도 조금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모습을 개인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전제 하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신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했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책과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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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